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웅장지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변제기전 변제와 손해배상사건입니다. 선고위는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350-33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사건이고요.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피고는 채권자죠. 파기환송되는데 내용 한번 보시죠. A라는 사람은 2011년 2월에 피고은행으로부터 2031년 2월, 20년간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약정서에는 기본약관이 적용된다 이렇게 써있었죠. 원고는 대출약정이라는 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줍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세무자가 있는데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거죠. 아마 가족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장기 대출인 걸 보니면 원고는 2020년 4월경에 피고은행에다가 근저당권 해지를 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2020년 5월에 결산기에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20년 10월경까지 채무잔액 명목의 돈을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에는 만기까지의 약적이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대출 만기까지의 약적이자 등 손해 상당액을 공탁하지 않았고 피담보 채무의 일부가 남아있어서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 설득한 원고가 채무를 다 갚으면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전제로 근저당권 해지를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채무를 다 갚아야 될 때 과연 2032년 2월까지 대출 약정이 돼 있었는데 변제기 전 2020년 10월에 갚은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있다가 그럼 나머지 10년간의 약적이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공탁하지 않고도 근저당권 해지할 수 있느냐 즉 나머지 10년간의 약적이자의 손해배상을 공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2031년까지 20년간 됐고 10년 동안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미리 갚을 때 갚았을 때 과연 약정이자의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건 조항에서 과연 원고는 약정이자를 배상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대출거래 약정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상 없이 변제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배상할 수 있다는 약정이 통상적인 은행약관, 기본약관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에 관한 민법규정이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른 다른 약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입장에서는 민법규정 민법규정에는 그렇게 있죠. 변제기 전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게 민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인 은행기본거래약관에는 변제기 전 변제할 경우에는 기한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도 가능하다는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다른 약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심리했어야 된다.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A라는 사람이 대출약정을 할 때 기본약관을 적용한다는 약정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약정에 과연 다른 약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그런 약정을 보지도 않고 민법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즉, 그대당권 말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는 피담보 채무 소멸을 주장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피고는 변제기 전 변제로서 약정이자 등의 손해액이 남아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가 소멸을 원고가 주장을 하면 지금 소멸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규정에 따른 약정이자의 송의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대출거래 약정의 기본약관상의 중도상한 수수료관 유정 내지 다른 약정이 있는지도 심리를 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즉, 적어도 계약서상의 다른 기본약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법규정만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약관에 있는 중도상한 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무언지는 살폈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아마 기본약관이 있다면 그 안에는 중도상한 수수료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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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